정신에 출발하는 이탈리아 1호선 나폴리 포지타노에서 가마티로 가는 길인데 너무 더워요 일단 고속정을 사서 12유로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차로 가면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막혀가지고 길이 하나뿐이라서 You're always talking about kissing as well just think about it for your kiss 1,2,4,4,4,4,4,4,5,5,6,7,8,8,8,8,8,8,8,8,8 저쪽은? 그쪽은? 네 그쪽은? 그쪽은? 오! 오! 오케이 넌 혼자 버릴게요 여기? 뭐? 뭐? 뒷부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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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야 누군가 볼 수 있어 여기 뒷부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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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문도 모르고 사람들 없는 곳을 길을 택해서 위로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뒷부분 뷰 포인트를 발견 예쁘다 뒷부분 왜이렇게 예쁘기만 하지 그림을 그리셔보셨나 이거 엘리베이터 그리셔보셨나 아니요 내가 믿지 않나 내가 믿지 않나 뭐? 이거 믿지 않나 이거 믿지 않나 이거 뭐하는거야 유럽 스타일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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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먼저 나 나 나 정말 놀랍 나 나 와우 뭐하나 지금 모두가 저희는 turist이네요 알아요 1 1명이요 1명이요? 그냥 1명이요 안녕 안돼 안녕 끊어주세요 와우 10센트 10센트 아니 그냥 돈을 save 너무 귀여워 10센트 이 곤충물이 진짜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살면서 정말 크고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콜로세움에 입장하고 있어요 18여러나 18여러나 하는 샘 거르셔요 그룹 투어 그룹 투어가 있고 개인 투어 개인 입장이 있는데 그룹 투어를 자꾸 정용화하는데 더 잘 개인으로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쪽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진수가 진짜 멋지네 파란봐요 여기 롯데월드에 있는 롯데월드 앞에 약간 모조품 있는 그거 아닌가 그리고 맥락을 해봅시다 형, 이 영상이 촬영이야 아, 정말 에듀아, 아플레스 에듀아, 아플레스 아니요 유튜브에 찍어봅시다 아니요, 유튜브에 찍어봅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새벽 3시쯤에 자전거를 타고 로마를 구경하고 있어요 밤에 다니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전거도 전기 자전거 라임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를 저녁에 타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와 세트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? 네 어디에 있는지? 네, 벡스프레인가요? 아니 바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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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바시아 드디어 바티칸에 왔어요 와 제가 진짜 딱 마지막 사람이에요 여기 성베드로 성전 올라가는 돔 도움 올라가는데 완벽하게 마지막에 딱 왔어요 5시에 닫는다는 것 같던데 저는 지금 5시 40분인가? 그런데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꼭대기로 올라왔는데 꼭대기로 올라왔는데 진짜 높네 130m라고 그랬나? 저 사람들 쫓겨보이는 것 좀 몰라 진짜 엄청 높아 진짜 엄청 높아 아 그리고 지금 계속 올라가요 엄청 높은 것 같은데 끝나지가 않네 끝나지가 않네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힘드네 옥상 천장 침 조는 아 오 바를 오 오 오 로마의 전경입니다 전경까지는 거의 전경 콜로세오는 보여주시면 송 베드로 성당인데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요 세계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 성당이죠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하긴 해요 1500년대인가? 1600년대 이때쯤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오르간이 연주되고 있는데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미사인가?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저 아까 저 위에 있었거든요 여기 하이 보여주시고 지금 빨리빨리 이동하고 있어요 이 돔이 판테온을 모방해서 미클란젤로가 만든 거라고 하네요 천장이 제일 예쁘네요 되게 화려해지네 엄청난 방은 뭐죠? 이거네 유명한 그거잖아요 그거 그거 아니에요? 그거네 그거네 그거 아니에요? 몰랐던 속도 다 됐어요 여기 상당은 가장 유명해서 멋진 거 같아요 빨리빨리 지구 바로 진짜 감사합니다.